모루와 나무 물통, 대교리 석두리상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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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그 배우군 아니세요? 배우는 아닙니다. 저는 영국에서 온 볼컵입니다. 반갑습니다. 왠지 이쪽으로 탈이 넘어갔어야 했거든. 대교리 석두리상. 이거는 동괴? 재봉틀? 뭐지? 사자 보자 뭐. 답이 나오겠지 뭐. 근처일 것 같은데. 네. 아 여기 있다. 뭐 망치 같은 소리. 모루, 나무통. 지금 칼 만드신 거예요? 칼? 네. 이거 몇 도나 돼요? 열이 몇 도나 돼요? 네. 이거 시험 볼 때는 굉장히 어려웠어. 공무원들 열 명 나오지. 어쩌면 다 포절하려고 오래 해달라는 얘기야. 공무원집은 안 되니까. 어디서 와 죽잖아. 도물찾기 하고 있는데 지금 관성상회 찾고 있거든요. 어디? 관성상회. 관성상회? 서 있어요?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나는. 드디어 관성상회. 안녕하세요. 지금 보물찾기 하고 있는데. 네. 네. 50개. 아니요. 내가 성게만. 흑밥. 뭐예요 뭐. 백박. 옛날에는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백박이었어요. 이게 말. 옛날에는 미터에서 지금 키로그라로 바뀐 데가 한 40년이었나요. 그래서 변화가 왔어요. 엽산은 70년 넘었을 겁니다. 한번에 만나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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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시간이야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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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